안녕하세요 변자원입니다. 오늘은 모자이크를 만들어볼까 합니다. 특히 따라다니는 모자이크를 통해서 궁금증을 유발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는 기술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임라인에 모자이크를 적용할 클립을 올려놓습니다. 만약 특정 구간만 모자이크를 적용할 예정이라면 미리 클립을 잘라놓는 것도 좋겠죠? 오늘은 퓨전 탭이 아닌 컬러 탭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노드를 하나 추가해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추가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나중에 한 번의 효과를 지운다던가 수정을 할 때 노드를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먼저 아래쪽의 윈도우 탭을 클릭해서 동그란 모양을 선택한 다음에 모자이크로 가릴 부분을 표시해주세요. 이때 동그라미의 크기는 적당히 작은 것이 좋습니다. 테두리를 잡고 크기를 조절할게요. 모자이크를 적용하는 크기는 나중에 다시 설정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작은 범위만 설정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트래커 탭으로 이동합니다. 3D가 체크되어 있으면 원의 크기가 변하는 경우가 제법 많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이 3D는 체크를 풀고 진행합니다. 이제 여기서 플레이를 누르면 이렇게 대상을 따라 이동을 하는데요. 만약 동그라미의 크기가 너무 크다면 이렇게 물체를 추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다시 위쪽 동그라미의 크기를 적당히 줄인 다음에 다시 트래커의 플레이 버튼을 실행해주세요. 이제 잘 따라다니는지 확인해볼까요? 네, 잘 따라다니고 있네요. 이제 모자이크를 입혀주면 됩니다. OpenFX에서 모자이크 블럭 이 메뉴로 끌어다가 노드에 적용합니다. 적용되긴 했는데 지금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죠. 이때 다시 윈도우 탭으로 이동을 해서 모자이크를 적용할 범위를 크게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타겟도 잘 따라다니면서 크기도 적당한 모자이크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모자이크의 디테일을 설정해볼게요. 오른쪽을 보시면 모자이크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픽셀 프리퀸시에서는 모자이크의 촘촘함을 세팅할 수 있고요. 스무스 스트렝스에서는 모자이크가 아닌 뿌옇게 처리하는 이런 블러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로 화면을 만들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이시겠죠?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모자이크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뭘 만들어볼까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